안녕하세요 달그덕TV입니다. 오늘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생활하는데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근로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최대 33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현재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채널 돌리지 마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고 함께 보실게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생활하는데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근로자들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를 내고자 하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을 1년에 총 4번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매년 5월에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 3월과 9월 상반기, 하반기로 2번 나누어서 신청하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을 할 때 기한 내에 제때 하지 못해서 기한 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10% 감액 후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정기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조건이 조금 달라서 구분을 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배우자 포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둘 중에 선택해서 하나만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근로소득 포함해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와 종교인소득자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때는 재산과 소득기준이 적용이 되는데요. 가구 유형과 소득액, 보유재산의 기준에 따라 받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또 이 모든 기준이 다 맞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전문직 종사자라면 근로장려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반기신청은 3월과 9월에 신청을 하고요. 3월에 한번 신청을 해놓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돼서 9월에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반기신청의 신청 기간은 작년 하반기분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분을 9월 1일부터 9월 15일 날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달에 하는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한 달간 신청을 받고요. 31일까지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기한 후 신청을 하실 때는 10%가 감액이 되어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3월에 신청하시면 6월 말에 지급이 되고요. 9월에 신청을 하시면 12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정기신청을 5월에 하신 분들은 8월 말에 지급이 되고요.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10월 말에서 다음에 1월 말 사이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근로정려금의 지급 기준은 단독 가구인 경우 신청인 본인의 총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부부 둘 중에 한 명만 소득활동을 하는 호버리 가구 같은 경우에는 총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부 모두 소득활동을 하는 맞벌이 가구는 총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만 보는 게 아니고 재산기준도 있는데요. 가족 구성원에 모두의 재산이 합쳐서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기준은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가구원 재산의 경우 작년에는 2억까지가 기준이었는데요. 올해 변경이 되어서 2억 4천원으로 금액이 인상이 되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보실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로정려금 최대 지급액이 올해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각각 10%씩 인상이 되어서 단독 가구는 165만원, 호버리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합계액에 따라서 개인별 산정금액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참조하세요. 근로정려금 신청 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에 따라서 신청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개별 인증문이 포함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ARS 전화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홈택스 모바일 앱을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 신청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PC에 홈택스로 접속을 하셔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해서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PC로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모바일로 홈택스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무서에 문의 전화를 해서 우편 접수로 서면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현재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신청 안내 받으신 분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조건에 맞을 것 같은데 아직 안내를 못 받으신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홈택스 앱에 접속을 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장려금 상담센터나 거주지에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영상 보시고 조건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해소와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가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이 되면 별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자동신청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 기간에 문자로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또는 PC의 홈택스 사이트 또는 자동응답 전화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를 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고 신청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 안내문자나 전화가 안 왔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장려금 상담센터나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기농기촌 정보와 전원생활, 집짓기, 그리고 정부지원 정책 등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소식들을 발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대그닥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